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강사 김민하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6일에 있었던 시험, 5급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으며 그리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함께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평은요. 우선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요. 그리고 각각 청취, 독해, 쓰기, 주요한 단어라든지 표현들 함께 공부해보면서 다음 시험은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난이도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안 드시죠? 청취, 독해 같은 경우는 정말 무난하게 나왔는데 그나마 좀 청취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평상시 잘 들리지 않았던 어휘들, 단어들이 좀 중간에 쏙쏙 나왔거든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테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정답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라는 이런 소리의 일치형 문제는 역시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도 호응 문제가 거의 절대의 다수를 차지했고요. 2부분,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유형 문제 다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일치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께서 풀고 오시고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할만했어요 선생님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우선 맨날 쓰기 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 있죠, 여러분. 밧잠음, 비교문, 빼잠음, 겸어문 이렇게 특수문형 가운데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시험에서도 빼잠음을 제외하고 모두 다 기본 어휘, 어순 문제, 그리고 어휘의 호응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단어 가지고 장문하기 80자 글, 장문하기 어휘 역시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청취, 일상생활에 관한 어휘들부터 같이 한번 보셔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모토처 딱 들으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모토처 아마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전에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설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가질 수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모토처, 그렇게 어렵진 않죠. 소리 들으시면 바로 아마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니까 한 번쯤은 꼭 짓고 가십시오. 그 다음은 자, 시, 치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시, 치 같은 경우 한자 먼저 담가 볼게요. 치아는 더할 가짜이고요. 시는 습기죠. 그래서 습기를 더해주는 기구 바로 가습기입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고 사다 라는 알고 있는 동사 무엇입니까? 고마이 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구매하고 사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함께 쓰인 동사까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 사러 갔는데 매우 시엔질러, 현찰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저기 가서 지동 주 관지 있는데 가가지고 돈을 주지안 하고 올 테니까 라고 또 나왔습니다. 일상생활 하면 쇼핑이고요. 쇼핑하면 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현금인출기입니다. 자,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쓰동 하면 자동이라는 뜻이고요. 주 관하면 돈을 뽑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찌는 기계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돈 뽑는 기구 바로 현금인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혹시 생활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쇼핑 관련해서는요. 고우초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매하고 사다는 뜻이고요. 물건을 구매할 때 쓰는 차가 뭐죠? 바로 쇼핑 카트가 되겠죠. 고우초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위에서 좀 한 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습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상생활 관련해서 아마 이런 일상생활을 많이 쓰이는 가전 도구들이 앞으로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번 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단어는 시, 전치인데요. 시 같은 경우는 흡수하고 빨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기를 흡수하는 거 바로 무엇입니까? 시엔 하면 흡연하다잖아요. 자, 그렇다면 시, 전치는 무엇이죠? 이 전자가 먼지진자입니다. 자,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흙이 있고요. 그 위에는요. 작을 소가 있습니다. 그 흙 위에 작게 폴폴폴 올라있는 먼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전치 하면 진공청소기가 되겠죠. 자, 옆에 있는 단어는 트레이펑지인데요. 트레이펑 하면 트레이가 바람을 불다이고요. 그 다음에 펑은 바람. 그래서 바람을 불어주는 기구 그랬더니 절반 학생이 혹시 그 선풍기가 아니냐고 그러는데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전기로 돌아가는 이 샨자가 부채선자잖아요. 그래서 이 텐션이 바로 선풍기고요. 얘는 바로 헤어드라이어, 드라이기를 바로 트레풍지라고 합니다.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은 시, 원지 딱 봐도 알겠죠. 시, 지는 사급 단어죠. 바로 세탁기고요. 물로 씻을 때 바로 이 시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릇을 씻어주는 식기세척기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단어가 좀 어려 보이는데요. 이 루는요. 골로, 난로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세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 골로, 난로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전자레인지를 바로 wait for low라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단어들은요. 바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섰던 치안실치, 가습기와 함께 연결지원 암기하신다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은 회사 관련 어휘들입니다. 회사 관련 시험은 일상생활과 함께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이고요. 여기 보시듯이 지난 시험에 임지호 섬계 선생님께서 시험 전에 적중특강으로 이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선 회사하면요. 사람을 채용하다라는 로용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채용하다 할 때 로용도 있지만 로취도 함께 번갈아가며 많이 나오니까 이번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쥐라는 단어, 취, 취할취자 이것까지도 같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엔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도인데요. 요새 전도라는 것은 이 젊은이는 전도가 유망하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할 때 그 미래 발전 가능성, 전도. 이게 바로 지엔토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지만 이 두 자가 바로 길도자거든요. 자, 다음은요. 실습하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시시. 그 다음에 린다어라고 회사의 지도자, 리더로 이번에 회사 관련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리더가 그 위에 있던 직장 상사가 이번에 판매 방안에 빨로 작성이 오기나 라고 판매 방안, 쇼쇼 방안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건 이제 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우리가 회사 관련해서 또 혹시 요새 유행하는 어떤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다음을 주목해 주세요. 우선 빤리, 쇼쇼, 시, 두리홍이죠. 그래서 루쇼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 직책에 들어가다라는 뜻으로써 이게 바로 입사수속을 받다입니다. 입사수속 받는 이야기가 청취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띄우똥 뿜언입니다. 자, 우선 뿜언 같은 경우에는 부문이 아니고 부서과라는 뜻인 거 다 아시죠? 띄우똥은 뭔가 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부서를 옮기다 할 때 띄우똥 뿜언이고요. 이 두 가지가 또 우리 오급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표현이니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세 번째로 취미인데요. 역시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적중 특강 때 지호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짚어주셨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시험에 관련해서 이번 시험에는 어떤 취미에 관련한 용어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단어는 찡주의, 경극이죠. 경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듣는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찡주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타이지추에는 바로 중국의 대표 모술인 태극권이죠. 이 태극권은 손으로 한다라는 따, 친다라는 따 라는 동작하고 함께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띄우, 낚시하다가 또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 취, 얘는 별을 좀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최근 4월인가 그때 시험에 사람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림이 실제 그림정문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새 핫한 단어예요. 그림정문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청취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면 반드시 좋겠죠. 쓰면 잠겨 하셔야 됩니다. 과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다는 뜻이고요. 취에는 눈이기 때문에 눈 위를 미끄러지는 거 바로 스키타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샤, 샹, 지. 샹치는 바로 장기죠. 장기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둔다라고 하죠. 그래서 장기를 둔다 할 때는 시야를 쓰고요. 그렇다면 샤, 샹, 지 외에 바둑 둔다도 많이 나오죠. 바둑은 무엇입니까? 흰 돌과 검은 돌이 서로 애워싸서 집을 짓고 그 집소로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애워쌀 위자인 웨이치를 씁니다. 샤, 웨이치 동사는 마찬가지 쓰고요. 그래서 샤, 지 만 쓴다면 이런 체스류죠. 이런 것들을 둔다 할 때 샤, 지 를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것들을 플러스하면 좋을까요? 함께 볼게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선은 옌창후인데요. 옌창후에만 바로 콘서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위에, 치. 위에를 읽으셔야 돼요. 르가 아니고 위에, 치. 바로 악기이고요. 옆에 있는 슬지 바로 사격이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나 악기 하나 배우고 싶어. 너 사격을 배운 적이 있니? 라는 슈에 하고 함께 씁니다. 별건 아니지만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한 번쯤 짚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취미 관련 시험에 출제된 것과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가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영화들이 제가 한 번 정리해봤거든요. 그때 피에노를 떨어지는데 얘가 바로 영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커원하면요. 과학환상. 바로 SF영화가 되겠고요. 이번 시험에 정답은 바로 찔로피엔. 바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동화는 동화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고요. 전쟁은 딱 들어도 전쟁이죠. 전쟁 영화류를 바로 전쟁피엔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은 꼭 다른 영화는 뭐가 없나요? CG. 여기다 이제 피엔만 붙이시면 돼요. 희극이죠. 코미디 모를 얘기하고요. 아이칭은 애정. 로맨스죠. 로맨스 영화를 아이칭 피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딱 소리만 들어도 공부. 뭔가 공포스럽다. 호러물을 공부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똥주어. 똥주어는 뭐죠, 여러분? 동작이죠. 어떤 동작을 보여준 영화가 뭔가요? 바로 액션. 액션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함께 기억하신다면 영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취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할 것들까지 함께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엔 독해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독해 시험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호응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적중 특강 때 우리 정아 선생님께서 이 호응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역시 여지없이 시험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에 나섰던 일부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거든요. 함께 볼까요? 나, 종. 그 종류의 화학약품은 쥐여.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치워. 해서 향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냄새, 향기 앞에 더가 있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끼인 말은 뭐를 꾸민 말이다? 바로 냄새, 향기를 꾸미는 말이에요. 바로 뭐가 꾸미겠어요, 여러분? 지향리에 강렬하다. 이거 꾸미겠죠. 옆에 있는 이 반롱은 부수가 좀 복잡해 보여서 그런 거지 얘가 반롱을 없을 때 번영하다 뜻으로써 향기가 번영했다? 냄새가 번영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 번영이란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나 국가, 사회가 번영했다. 발전했다. 그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향기, 냄새를 꾸미는 말, 지향리에 강렬한 냄새, 향기를 가지고 있다. 얘가 이제 호응이 단어로 정답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샹위엔, 초. 먼 곳을 향해서 칸 본다면 그이 할 수 있다. 환지에 완화하고 풀 수 있다. 눈 부분에 긴장 땡땡을 풀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땡땡 부분이 길어서 밑에 떠났는데요. 그러면 긴장 땡땡임으로 더 다음 자리입니다. 뭐가 합니까? 명사, 즉 목적어 자리가 비었습니다. 중국어 독해 문제 풀 때는요. 중국어 어순을 떠올리셔야 돼요. 만약에 수로 자리가 비어져 있다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시는 거고요. 혹은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다. 그러면 수로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수로는 무엇입니까? 완화하고 풀다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눈 부분에 긴장 무엇을 풀까요? 에이, 징좌, 형상, 모습. 이거는 모양의 뜻이에요. 모양, 형상, 모습. 절대 아닙니다. 상태를 푸는 거겠죠. 그래서 긴장 상태, 긴장 상황 둘이 호응이고요. 그 다음 풀 수 있다와 짝꿍이 되는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두 번째 있었던 징탈입니다. 세 번째는 징신은 형식이고요. 양신은 역시 양식. 샘플, 모델 이런 뜻이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징탈가 되겠어요. 징탈.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요. 다음은 역시 호응인데 특히나 이게 단음절 동사와 형용사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병 안에는, 자, 장소가 어디예요? 병 안에 발생하는 동작입니다. 그 병 안에 땡땡 하는 것은 단지 뭐다? 물이다. 그럼 병 안에다가 물을 뭐 하겠어요? 물을 담겠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병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은 단지 물이었다. 그럼 담다, 싸다, 포장하다 바로 무엇입니까? 조왕이 되겠죠? 얘가 정답입니다. 이 총은요. 총투, 충돌할 때 총자죠. 그래서 부딪치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쓸다, 쏠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 안에 있는 동작과 어울리지 않고요. 차 하면요. 끼다, 꼽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콘센트가 바로 차지잖아요. 꼽는 거. 그 다음에 로 같은 경우는 무수할 때, 로우슈할 때 이거 쓰는 거죠.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요. 집 안에 물인데 어떤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빗물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샤슈할 때, 그 하수도가 로우슈할 때, 누수된다. 물이 새다일 때 바로 이 동사 로우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요. 병 안에 채워져 있다. 이므로 쇼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실게요. 너는 우선 먼저 바을, 무엇을? 제 첫 번째 공을 나, 잡는데, 그 다음에 오는 동사나 회용사들이죠. 여러분, 동사 다음에 또 다른 동사가, 회용사가 온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결과를 보충해주는 결과보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잡고 난 이후의 결과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보실까요? 나, why? why는 무슨 뜻이죠? 나는 부정확해요. 그래서 애가 회용사로서 삐뚤다 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구성 보시면 부정확하다 해서 삐뚤다. 저거 사진이 꽈와일러, 좀 삐뚤게 걸려져 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다라는 꽈하고 동사하고 많이 씁니다. 걸었는데 삐뚤다. 썼는데 삐뚤하게 썼다. 자, 이런 식으로 삐뚤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one은요.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을 받았는데 잘 안정적으로 받고서, 가지고서. 너무 잘 어울리죠. 얘가 짝꿍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쇼는요. 익숙하고 잘 알다고요. 마지막 이응은 이기다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을 너는 먼저 잘 받고, 안정적으로 잘 받고 그런 다음에 다시 받으러 가라. 내가 재차 너에게 던지는 두 번째 공을 다시 받으러 가는 이 상황하고 어울리는 것은 바로 이, one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단음절 동사용사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험에도 두 개 나왔고, 이번 시험에도 두 개 나왔습니다. 제가 모든 시험마다, 매 시간마다 제가 다 참가하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낱낱개의 동사들, 특히 시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 교재도 있죠. 그렇죠? 그런 단어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독해 부분에서 많이 나왔었던 그런 포인트가 되겠어요. 호응과 단음절 동사, 휴용사. 자, 다음은 마지막 쓰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요 업법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 어수 및 호응 관한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 80% 이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저희가 어수 및 문제가 몇 개예요. 바로 여덟 문제인데, 거기서 한 문제 딱 빼고, 나머지 일곱 문제가 다 호응 문제로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왔던 주요 호응들, 주요 어수들, 관한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만 보셔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법을 중시하기보다는, 5급 시험은요, 업법 문제마저도 어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단어 보실까요? 뭐가 나왔는지? 할자에 하면 여전히 머만은 중이다, 라는 뜻이죠? 짜이는 부사로서 동사 앞에서 진행을 나타내잖아요. 옆에 있는 단어, 여우이 무슨 뜻? 주저하고 머뭇거리다. 그래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 부사의 위치는 동사 앞이다. 너무 쉽죠? 예, 위 하면 일, 업, 학업자죠. 그래서 일하고 남는, 이거 남을 여자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남는 시간이에요. 예, 위 하면. 자, 그럼 어떤 시간입니까? 여가 시간이 바로 예, 위, 시, 제이 되겠죠. 여가 시간. 그 다음에 짜, 지 하면 가치죠. 그럼 가치가 어떻다? 높다, 낮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더는 동사로 머뭇할 만한 가치가 있다예요. 물론 이게 단독으로는 지더, 가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와서 머뭇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도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참가오, 참고할 만하다, 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여우는 말미암을 잊자죠. 누구가, 누구의, 누구로서로서이고 뒤에다가 누구로서인지 그 주체자 명사가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창은 배상하고 갚다죠. 그래서 누구로서 배상하고 갚아준다라는 구조이고요. 마지막 찡, 능, 경영하다. 뭐, 술, 지옥, 빠. 이 빠는요, 영어에 그, 우리 빠에 가서 한잔 더하자 할 때 그 빠, 빠가 되겠어요. 그래서 술집 가서 뭐 한잔하자이고요. 술집을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조로는 너무 간단했지만 얘가 동사인지 모른다면 얘가 너무 쉬운 부사지만 앞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시간인 건 알지만 이게 여가라는 뜻인 걸 모른다면요. 여가 시간, 짝꿍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그 다음에 뭐 가치가 있다, 뭐 할 만하다, 그 다음에 배상하다, 그리고 뭐 경영이나 술집, 단어 문제입니다.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줬어요. 시험의 기본 틀 자체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법도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패션 원고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어법도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쓰면서 암기하는 거는 약간의 시간에 조금 랑페이 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물론 이제 원고지 쓰기가 있긴 하지만 이 원고지 쓰는 거 두 개 빼고는 어차피 다 단어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글씨로 쓰는 거는 원고지 쓰기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98개의 문제는 다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긴박하게 시험을 앞두고 계신다면 쓰면서 공부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 필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읽으시면서 그리고 호응관계 단어들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익히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짧은 시간에는 빨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이렇게 미안해서 그런지 사실 지난 시험에는 하나도 특별구조가 안 나왔어요. 받자문, 비교하면 빼잇자문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유일하게 나온 것이 바로 이 빼잇자문이고 저희 김지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빼잇자문 같은 경우에는 개사죠. 그래서 주어가 빼이 다음에 있는 명사에 의해서 두 번째 수라를 당하는 구조였고요. 단어만 알면 또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항판, 항공편이 빼잇, 그 다음 뭐뭐에 의해서 취소되었다라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같은 경우에는 맨날 나오는 그 패턴 있잖아요. 회사, 가정, 사회, 취미, 여행 이런 것들이 이번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요. 지난 시험에도, 지지난 시험에도 제가 매번 시험에 참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매 시험마다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파고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시험 전에 적중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거야라고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효과를 거두실 테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총평이긴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열심히 아까 알려드린 단어들, 표현들 잘 기억하신다면 당연히 다음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 실력들을 각 파트별로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같은 경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어휘, 호응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호응은 여기뿐만 아니고 슈시의 쓰기 1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 시험, 지지난 시험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호응 관련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험 같은 경우는 100%였습니다. 아시겠죠? 호응 관련 문제가 100%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 구조 문제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는 너무 쉽잖아요. 주술목이고 주수 사이에 부서, 다음에 보워나 동태조사, 명사를 꾸미는 말의 순서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기본 구조에 있다가 이제 뭘 붙여라? 어휘에 살을 붙이기를 원하는 것이 5급 시험의 의도이기 때문에 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의도를 살리셔서 열심히 단어 공부가 그 다음에 낱낱개의 단어뿐만 아니고 짝꿍대는 호응 단어까지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독해나 쓰기 준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버릴 수가 없죠. 바로 이런 존영문이나 받자문, 빼이짜문, 비교문과 같은 특수고문조문에 1번에 나왔잖아요. 빼이짜문이니까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 동시에 하면서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휘, 호응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다음 시험 준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총평 이외에도 저희 파고다의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께서 매 시험 전마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올 거예요? 라는 적중 특강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파고다 사이트에 오신다면 시험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 상승에 그리고 실력뿐만 아니고 점수 상승에도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파고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시험에 큰 도움 얻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짧은 시간 저희 총평 듣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쨔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보내의 搭 뚜껑 좋아해 안녕하십니까! 우리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